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공략하는 남자 프린, 김의 매니저 봉수입니다. 고인물 초빙석 컨텐츠에 출연하실 고인물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장르 불문, 어떤 게임이든 한국 세계 기록을 갖고 계시거나 너무 고이다 못해 썩어버려 남다른 플레이를 보여주실 수 있는 고인물 분들 내 찬란한 게임 실력을 뽐내고 싶은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게임 플레이 영상과 기록을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출연료와 교통비는 지급해드리니 걱정 마시라고요? 프린이가 영상 만들라고 시켰어요. 마이크 쓰기 귀찮아서 TTS 썼어요.